다음 63번 틀린 것은 뭐다? 이것죠? 2번 압축 2형 철근에 뭐다? 400이 아니고 200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건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모두 암지하는 문제들이죠?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64번에 플램지의 위협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위협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대칭 단면 되기 때문에 위협폭은 뭐 결국 16 TF에다가 BW을 한 값이고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 슬래버에 양쪽 슬래버에 중심간 거리 그 다음에 지간에 4번의 L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죠? 가장 간단한 것은 양쪽 슬래버 중심간 이 양쪽 슬래버의 중심간 거리에 대략 이 거리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2000에 반 1000 이거 1000에 그 다음에 이거 1000이죠? 그 다음에 합치니까 300 그래서 2300 그래서 대칭단대는 그냥 바로 2300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보는 순간에 2300으로 결정되었고 지감 길이는 이게 지감 길이죠? 이게 L입니다. 12m에 따라서 3000 이거는 하나만 하죠? 왜? 더 기니까 이거는 3000mm인데 이 중에서 작은 값이니까 이거는 탈락 그 다음에 16 TF는 플램지 두께 180 그 다음에 BW 웹의 폭이 되겠습니다. 300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걸 넘어갔죠? 계산하면 끝까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죠? 3180 입니다. 3180 이 되겠죠? 그래서 탈락 가장 작은 값 따라서 2300 이 되겠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플램지의 유효폭으로 한다 이 시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준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5번은 옹벽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65번에 1번입니까? 아 예 1번에 잘못되었죠? 이때 뒷부백하고 앞부백이죠? 단면 형상이죠? 단면의 형상은 뒷부백은 T형 단면 앞부백은 직 사각형 단면 구조 행식은 구조 행식은 어디에 부백은 모두 캠틸레버 보으로서 캠틸레버 보으로서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이때 출제자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앞부백이든 뒷부백이든 보으은 단순도가 아니고 캠틸레버 보호다 되겠죠? 그러나 단면의 행성은 T형 단면과 직사각형 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앞부백은 T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단면이 되겠죠 충분히 이 부분에 그동안 우리 시험들에서는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출제했죠 구조 형식을 단순부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런 캠틸라바를 보고 그 단면이 T형 단면이냐 그 단면이 직사각형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옹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해서 딥부백식 옹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접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 부백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게 딥부백인데 이 부분을 놓고서 T형 단면이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캠틸라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고정으로 해서 보호를 실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걸 출제하신 분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 이걸 가지고 정답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단면 형상만에 의해서 정답이 결정되는 문제가 100%였습니다 단면 형상은 T형 보호냐 직사각형이냐 구조분은 아니 담슨 보호냐 양단 고정이냐 캠틸라바냐 그거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명시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갓 차이점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선 철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에 대한 약이 될 때 나선 철건비 로우 S로 표시하죠 최소값은 0.45에다가 M A, C, H 분의 A, G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F, Y, T 분의 F, Y, T 분의 F, C, K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다? 나선 철건비의 바깥선이고 총단면적이죠 나선 철건비의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축반년 철건비의 기둥이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서 감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우에 바깥쪽 바깥쪽 지름을 LARGE, D로 하고 바로 나선 철건비의 바깥선이죠 바깥선 지름을 D, C라고 한다면 이건 식을 좀 더 간단히 한다면 이렇게 해서 A, C, H는 뭐다? A, C, H는 4분의 파이의 D, C에 적업되고 A, C는 총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의 D 적업이 됐죠 제입하니까 날라가니까 D, C 분의 D에 적업해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대입을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나선 철건에 신부 지름, 여기 신부 지름이라고 했네 바깥선 지름, 바깥선 둘러 지름인데 300, 3을 하면 해야 되죠 기둥 단면 지름이 400, 3분의 4죠 적업에다가 FIT가 400, 유념이 28 따라서 해봤더니 얼마 0245, 02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전형적 문제 중에 하나죠 나선 철건비 공식 감지하고 있고 이거는 나선 철건비의 최소값이죠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나선 철건비의 최소값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나선 철건비는 최적비죠 이런 것들도 구분해 주시고 이렇게 오차에